있을까 아니야 스틸 제목을 어 그냥 한... 이거? 파이퍼는 더 이상 들 수 없다 또 뭘 이렇게 많이 주워 왔는데 와 됐어 됐어 아니 쟤는 내가 뭐 주우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다 주워 온다 서로를 지키지 않는다 나는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 신스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다 알아 좋은데, 인스트리트는 신스의 자리, 기계처럼 신스는 그냥 기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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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 수 없지? 그들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신스와 인생의 각각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은 이 시스템과의 연결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스의 연결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생활에 대한 기회를 주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의 삶을 위험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면? 유해자 어디였지? 유해자 어디였지? 네, 알고있소 네, 다 알고있소 좋은, 인스튜둠은 유해자 노예제대는 잘못된 것이오 어찌 그런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 유해자 유해자 그들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이예요 당신은... 목숨을 걸겠소 처음에는 내 삶을 지켜보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더라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 당신의 믿음은 보통 우리는 당신을 훈련시키고 하지만 지금 당신은 새로운 아이전을 배우지 못할 시간 그러나 당신은 다른 중요한 방법들은 당신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군 그 다음에는 당신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군 디켄을 볼 수 있겠군 당신은 공부할 수 있겠군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군 당신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군 그 다음에는 당신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군 루, 잠시만요 어? 무슨 일? 뭐지? 응, 네, 근데 그건 나쁜 일은 없네 그냥... 당신의 낫에 대해 얘기하셨군 당신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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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그리고... 당신이 말했었군 가족이 너무 아름다운 당신은 어떤 삶을 얻을 수 있겠군 당신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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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냥... ... ... ... 당신이 어떤 사람을 계실 수 있겠군 당신이 어떤 사람은? 당신이? 당신의 낫을 수 있겠군 정말 많은 일을 하겠군 정말, 당신은 운명이 없겠군 그, 저장 안해도 돼 그, 저장 안해도 돼 그, 저장 안해도 돼 그, 저장 안해도 돼 하... 네, 근데 당신은 내 낫을 뿐 헉 당신은 이 이상이 내가 정확히 졌명이 잘 안하고 저는 이 경쟁이 없었구나 많은 친구들이나 저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말하는 걸 말했을때 그리고 낫과 제가 처음에 다이아몬드시티에 가서 많은 잘못한 것이었어요 굴대, 불가능한 인프라스트럭... 아래에 있는 깨울 것 같고 장사에서 더 길게 얘기하려고 했고 결국은 제가 다이아몬드시티가 바로 변경했고 아하 다이아몬드시티에서 나아진건가? 다이아몬드시티에 정신해봤어 뭐, 많은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그 첫번째 대신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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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과 같은 것 같지 않아. 그래, 이제... 그래. 나를 믿어. 너는 나를 믿어, 페이퍼. 알겠어, 알겠어.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 페이퍼는 내 삶의 좋은 일을 했을 때,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이제는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요. 당신과 당신의 삶을 필요한 사람은, 블루. 당신과 당신과 당신의 삶을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고맙습니다. 당신과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친구에게 더 관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성공했군. 내가 그 방법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내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냥... 흰. 저는 소리도 있고, 부끄러워서 계속 내 머리에 빠진다고. 왜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을 원하냐고. 너는 정말 완벽한 여자야. 넌 내게 더 필요하지. 내가 최적한거야. 최적한거야? 그... 아... 새로운 것이예요. 그럼... 흠... 그럼 너는 완벽한 것 같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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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모든 걸 물어보았어요. 그럼... 세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말씀해 주세요. 잠을 잘 시 일시적으로 연인의 포옹퍽이 적용됩니다. 파이퍼. 필요한 게 필요하니? 하하하하하하 너의 생각들은? 항상 너의 생각들도 될 수 있겠지? 난 그냥 너의 생각들도 될 수 있겠지?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들도 될 수 있겠지? 누군가가 좀 불쾌하니? 흐흠... 그럼 너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한 번만 더 행복하게 지냈을 수 있겠지? 내가 너와 함께 지냈을 수 있겠지? 내가 더 필요한 게 있겠지? 잠깐 파이퍼 잠깐 기다려 보게 자네 너무 많은 걸 잊고 있어 비워주자 뭐 쌀 때 감는 게 이렇게 많아 여기서 바로 버리기가 없어 이게 좀 짜증나 미사일 런처를 갖다 이걸 갖다 누가 두 개씩이나 이거 들고 있나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걸 줄게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 자 이제 이거를 아 아니야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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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이거 좀 바꿔 보자 이것도 플러스 2 행운이네 동네 성 이거 네가 가져 그리고 그리고 아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주렁주렁 달아서 결혼반지 하나만 돼 결혼반지 하나면 된다 이거야 어 시식해봐 됐어 아 잠깐만 뭐가 이렇게 무겁지 난 야 이거 다 좀 처리 좀 하자 와 의류 좀 개방하고 필요 없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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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는 거 좀 다 버리자 신스아머 신스아머 노란 조중사 헬매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거 좀 다 버려겠다 노란 조중사 헬매도 필요 없고 다 버려 다 버려 민첩 및 인지력 민첩 및 인지력 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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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어 어 이거 템 정리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적동선이 필요 없고 어 무기에서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무기도 다 가지고 가자 크렘의 이빨 가우스 소총도 막힐까 그거 어디 갔지 미살런처 파이퍼는 더 이상 둘 수 없다 왜 어 내가 너 팬이다 고맙다 262 290 가자 자 자 뭔 일이여 하하 뇌셉션이 안 좋은데 인스터뜨로 탱그룹을 했으면 새로나 댄스 플로우를 어 어 어 정말 무척이 필요가 없을 건가 저는 따뜻한 환급을 보였다는 것 같지 우리 사회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 우린 우리의 가을 수 있는 기능을 다 버려야 된다면 게임이 됐다 하지만 이제 모두 다 잘 돼요 제가 배웠다고 아무도 못 죽였다 아직 아직은, 당신은 우리 인스튜트에 대한 매력있는 여자가 누구라고 했었지? 그래서 말해. 당신이 왜 내가 선언을 했지? 우리 작은 옷에 있는 것은, 내 직업은 모든 것이다. 당신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가능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저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믿음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믿음을 하지 않아. 저를 믿을지 못하는건, 나는 우리 어떻게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를 유의한 혈액을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원들에게는 조금 전해지는 untae한 것을 배울 수 있을거에요 이번엔 선샤니, 알레벨, provoct Langone Caps에 우리는 아마 시간을育omen을 더 이동할 수 있을거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러그슈리 없겠지 진짜? 그 다가? 너 그냥 도망가고 있다는건 나뉘 안들게도 많은 få가가 될 것과 우리 가족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집에서 작업을 했다. 너가 우리를 찾았으면, 내가 네가 찾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사이퍼 덕에 매력을 찍었는데, 아까 그 파이퍼랑 같이 있으면 얻는 퍽이 뭐였지? 그쪽에서 여기 있는 사람을 도와줄게. 무슨 일이야.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게. 길거리가 너 필요해. 그쪽에서 퀴리를 만나는 퀘가 있나? 그러면 파이퍼를 일단 내보내 보고 퀴리로 갈아타서 파이퍼랑 나랑 연인 관계인 상태에서 어... 아니면... 내 관심이 있으신지. 나는 직업이 필요해. 너무 큰일거야? 둘의 동의, 완벽한 것 같아. 너는 다른 곳과 함께, 두 팔을, 그리고 그 위치를 알려줘라. 이제 간다. 네가, 한 번에 가고 있는 곳에 가고, 그와 같은 친구가, 그 뒤로는 내 옆으로 가면 그 뒤로는 내 옆으로 가면. 그러면 나한테 가고 있어. 완벽해! 멍시튼, 렉싱턴 사항에 만나.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일단 이 퀘스트 중이니까, 이 퀘스트 중에 여보, 미안한데, 저기, 잠깐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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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여보, 일로와 헤이 헤이 일로와, 렉싱턴에서 보자고 렉싱턴에서 보자고 하하하하 너네가 원하는 그런거 없어 여기서 바로 이동될텐데 어? 그럴리 없어 야, 여기서 바로 이동되지 않냐? 아, 일단 완전히 나가야돼 아, 잠깐만 본부로 돌아가서 여기서 여기서 이동되지 않았나? 내 기억이 맞다면 안됩니다 예 이번까지는 밖으로 나가야돼 다음부터는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가 차기가 좀 힘들어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했지 으아 아니, 뭐야 저거 쟤 뭐지? 어, 강남 한량아 34208번째로 펭클럽 펭클럽 고맙다 깜짝이야 야, 오늘 무슨 뭔 뭐 해줄건 없고 해줄게 없어 아, 강남이구나 아, 강남 아, 강남 이래서 금수초가 좋은겁니다 좋은거에요 어, 강남아 고맙다 그럴 수가 어, 불도우가 고맙다 하 하 오늘 뭔 날이구만 이렇게 된 바에야 그래 이건 이건 퀴리를 꼬시라고 나한테 압박을 넣는거야 생츄어리로 가서 일단 얘를 여기다 놔두고 생츄어리에다가 넣어놓고 830510 고맙다 저는 볼트 81로 갈겁니다 볼트 81의 위치만 알려주십시오 이번 폴아웃 2회차는 거의 너네들이 지금 다 컨트롤 해주는거야 시청자의 그 의견을 최대한 많이 내가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이 반영한 자 생츄어리 알았어요 생츄어리 가서 잡통사니하고 필요없는거 좀 다 여기다 넣어놓고 꼭 필요한 것만 들고가자 알아서 침대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지 내 온기를 좀 전해주고 가야지 혼자서 독수공방 오래할텐데 마침 또 침대가 나와죠 수리도 해야됩니다 수리도 해야되고 자 이번에는 파워하머를 잊지말고 그냥 가보자 핵융화 코어가 4개 하나 더 자 그리고 잡통사니 먼저 다 비우고 소지품중에 무기중에 무기중에 정말 안쓰는거 신호탄 발사기도 안써 그 다음에 가오스포총을 안써 무게만 많이 나가지 파이프 기관총은 다 다 저거 나중에 파이프 리벌버거 미사일 런처도 필요없다 크래미 이빨 해결사의 복싱글러브도 필요없고 정당한 권위도 이제 필요없어 창고 창고 만들어서 넣어둬더라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해도 돼 왜냐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려면 여기도 다 제거하고 막 해야되는데 뭐 그런것정도 안하니까 저기 여보 정당한 권위도 뭐지 내가 좀 가져갈게 살아가자 쑤 기다려 오케이 여기가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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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내가 자는 곳인데 여기서 같이 자 이거 대로변에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죄내야 고맙다 원래 쉬었다 가려면 4시간이지 어 적응자에 고맙다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아이콘이 저기 여기 뭐 어쨌든 어 포지션 아냐아냐 대화를 하자 대화 어 해산 우리 모두의 길을 가야 돼 분명하다면 제가 집에 가야 돼 뭐 존나 쿨한데 좀 기다려야만 으으으으으으으으 샹추어리에 있게 자 여기서 저기 애들한테 야이씨 양몸인 생각들 너네 하이튼 얘한테 손끝이라도 대면 답 돼질줄 알았어 어 내 여자야 나 욕심많은 남자다 일단 수리하겠습니다 볼트 81로 가겠어 그리고 퀴이라는 그 여자를 위해서 난 매력을 찍을 것이다 매력이 9에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매력 10 거기다 가발까지 쓰고 있으니 매력이 11이 되겠지 잠깐 스파이솜씨 분자모용 스파이솜씨 잠깐 자 제가 지도를 펼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볼트 81이 82인가? 81이 어딨는지 알려주십시오 자 여기를 중앙으로 보자 볼트 81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이아시티 쪽이라고? 다이아시티에서 서쪽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이쯤? 어 뭐야 이거 어 갑자기 나 누우지도 않았는데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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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하다하다 뭐 로봇하고도 사랑에 빠지게 생겼구만 야 그러면 저거 둘이 질투를 안하지 둘 다 이제 완전히 호감도가 올라가서 이제 둘 다 이제 내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좋은데 이번에는 그냥 맨몸으로 가겠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야 어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 누가 봐도 이건 매력이 철철 넘쳐 나를 절대로 절대로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마 너 24시간 편의점이지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따일 것이 지금 거래하자 모세기 이놈이 가지고 있는 게 무기 중의 근접 무기 아 쓰레기네 보드카 혹시 혹시 어 얘 진짜 없네 어 뭐 없네 어? 뭔데? 저게 표시가 되어있지? 잠깐만 이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마녀박물관을 조사하세요. 이거 잠깐만 없애고 야! 마녀박물관도 오늘 할 수 있겠다. 마녀박물관도 할 수 있어. 거기가 그렇게 무섭다지? 좋아. 이제 우린 가는 거야. 저기서 지도를 보면 아 설레인다.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아재라네. 이거 진짜 대박노래야. 여기구만. 내가 항상 밤인 것 같애 나는. 자, 저 호수로 간다. 오, 확실히 가벼운데? 여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발을 하자. 어? 잠자는 곳이 없군. 와, 그래도 여기 세긴 세구나. 와, 이거 뭐 얼마 맞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이 호수입니다. 예, 이 호수인데 이 호수 근처 어딘가 이곳을 좀 지나서 음, 암호가 없으니까 진짜 약하긴 약하다 야. 거대 모기. 잠깐! 두 대씩 두 대씩 와, 뭐야 이거 왜 안죽어? 뭐지 이거 왜 안죽지? 치명타! 아, 미친이 안죽어. 왜 안죽어. 자, 봐줘요. 야, 저게 말도 안 된 소리야, 저게? 어, 무적목이네. 무적이네. 말도 안 돼. 아니, 저런 버그가 버그란 버그로는 지금 다 걸리는 것 같다. 여기 어디지? 음, 아까 빠른 저장할 때 원래는 저기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저장이 돼야 된단 말이야? 흠... 또 침대구나. 파이퍼가 생각나.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잘 때마다